자, 엄지님 들어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이면 이 끝판 안합니다. 들어와요. 그 때 입 들어왔다. 잠깐 헤로엘이 두 개잖아. 하하핳핳 푸흐흥핳hing 벡카델이 약간 늦었어요 아ㅏㅏㅏㅏ- 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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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'll 망했다 아아 dad 65 i cant I mean I mean I don't know I don't know 둘 빼기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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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 야! 야! 따라해봐요. 아니에요. 이 안 깨물었어요. 아유, 골슨알리가 언제 이를 깨물어요. 이 안 깨물어요. 괜찮아요. 화라는 걸 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. 아우! 아! 휴, 나는 강태 아니다. 지금 그러지마요. 진짜 골슨알리 진짜... 예, 아유, 화 안나요. 네, 화 안나고, 네. 해볼만 아니면 된다 했는데 해볼보다 더, 더 빡신 게 있을지도 몰랐어요. 일단은, 몰랐어요. 일단은. 일단 강태 확정이네. 당했다아! 아, 이게! 젠장, 한 번 더 해요. 자, 이제 왜 방송을 못했냐면요. 이제 못해요. 더 하고 싶은데 못해요, 네.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요, 지금. 네. 오늘 트리는 진짜 엄청 안되는구만. 저는 강태 지금 세 번 다 다 해가지고 한둘이, 일둘이 지금 다 쫓겨났게요, 지금. 카톡! 그렇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